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전 시간과 동일한 도서에 대한 관련된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우타겐 이 만든 아 쓴 산연기 이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접근을 못해 봤어요 솔직히 어떤 훈련법 이라든지 좀 이런게 이런 뭐 이렇게 뭐 활용한다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이 산 연기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배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연출들도 못만났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산 연기라는 책을 읽어봐서 간접적으로 좀 많이 느낀게 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무타겐 이분은 독일에서 어 태어나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차례 목차 이런거 보면은 배우 자신 또 대상물 연습 작품과 역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 거의 스타린 슬라보스키는 좀 약간 근접한 비슷한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래 갖고 어이 어 고발 고발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무타겐은 이 독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배우로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직접 이 작품에 어떻게 이걸 녹여서 썼는지 사용했는지 이걸 녹여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라도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목차로만 따지면은 뭐 배우 자신 정서적 기억법 감각 기억법 오감 뭐 등등등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진짜 전에 아까 전에 말했던 스타린 슬라보스키가 말했던 언급한 부분이 좀 비슷하구요 좀 약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이 뭐 대상물 연습 작품과 역 작품과 역은 역할 창조 성격 구축 뭐 그런거랑 비슷할 거에요 하지만 여기 아까 전에 말한 어 대상물 연습이 좀 있어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들이 있구요 어 여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대상물 연습할 때 혼자 연습할 수 있는 훈련 방법들을 어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각자의 삶의 2분간을 재창조를 하여 연습하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발표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발표 뭐 연습하라 워크숍하라 그리고 아니면 뭐 영상을 찍어라 뭐 그런거겠죠 왜 지금 현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찍을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시간 장소 관계 목표 장애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쉽게 말해 뭐 차가운 물을 뜨거운 물처럼 마시려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 것인가 뭐 요런 것들 뭐 언급한 스타린슬라보스키 한 스키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랑 좀 비슷한 문맥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스타린슬라보스키는 좀 비슷한 매목이 많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뭐 배우들 뭐 연출가 뭐 감독님 뭐 영화감독 뭐 뭐 등등등등등등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언급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뭐 간혹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산 연기에 관련 뭐 그런 스터디도 있을 거고 근데 거의 소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걸 언급했다 뭐 그런걸 못해봐 가지고 정확하게 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추천합니다 한번쯤은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연계는 답이 없어요 우선 읽어보고 이게 좋다 내 정서와 맞는다 그러면은 이거 하는 뭐 스터디 아니면 또는 워크샵 한번 직접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의 영상은 짧겠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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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천! 끝 güzel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